여자가 미친듯이 사랑하는 나쁜 남자 나쁜 남자 특징이 돼서 좀 설명을 해줄 거야 우선 여자들이 말하는 이 나쁜 남자 특징하고 실제 나쁜 남자, 게임에서 벌어지는 실제 나쁜 남자들은 좀 달라 그러니까 나쁜 남자들 생각하면 시크하고 차갑고 이런 차돌한 컨셉 생각하는데 드라마에서 보여주니까 그렇고 실제에선 좀 달라 드라마에서, 매스미디어에서 때려대는 거지 만약에 그 컨셉을 진짜 적용하려면 존잘이어야 돼 보통 존잘으로는 그 컨셉을 사용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일단 이거를 기억해나 여자한테 나쁘게 대할 필요는 없는데 나쁜 남자가 될 필요는 있어 여기서 말하는 나쁘다는 거는 사악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나쁜 남자들은 오히려 여자들한테 되게 좀 부드럽거나 자상하게 대하는 게 훨씬 많아 사실은 그런 느낌에다가 여러 가지 느낌 좀 느낌 있는 그런 형질들을 조금씩 섞어버리는 거 아무튼 지금부터 형이 나쁜 남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첫 번째,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 와 이거 진짜 좀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자랑 약속을 잡아 근데 여자애가 금요일 저녁에 2시간 정도 시간이 된대 우리가 금요일 날 약속을 잡으려고 했더니 토요일엔 금이나 토에 만나려고 약속을 내가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더블 바인드로 던졌다고 치자 혹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시간 어때?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빠 나 금요일엔 한 저녁 2시간 정도 되고 토요일엔 다른 약속이 있어 이렇게 했어 그럼 AFC들은 어떻게? 무조건 금요일 날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서 만나려고 한다고 근데 고수들은 어떻게? 거쳐가는 상이나 2시간 정도만 만나도 괜찮은 거면 만나 근데 별다른 이익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만나는 게 그럼 어떻게 돼?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 뭐야? 자기 페이스가 될 것 같으면 만나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안 만나 그날 어떻게 돼? 여자랑 만나는 시간을 차라리 딜레이 시켜도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고 오케이? 근데 AFC들은 뭐야? 무조건 빨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놓칠까 봐 딱 봐도 일 끝나고 금요일 날 2시간이라고 박아놓은 건 무슨 소리입니까? 금요일이 뭐야? 불금이잖아 너랑 잠깐 보다 메인으로 넘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좀 칼리가 돼야 돼 이게 칼리가 되면 고수들은 어떻게 안 본다고 이해가지? 그래서 모든 걸 좀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에 부합하는지 보고 판단한다 자기 중심이 잡혀있는 거지 이런 친구들은 진실한 사랑은 내가 한 발짝 더 다가가고 배려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사귀고 나서 여자가 너한테 좀 당간 나고 있을 때 그때 해도 안 늦어 여자 입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다가오면 오히려 부담스럽다니까 얘는 아직 빠지지도 않았는데 누운 상태로 뭐야? 동의하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궁핍하지 않다 나쁜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좀 궁핍하지가 않지 그건 어쩔 수가 없지 바탕은 뭐냐면 솔직히 다른 여자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이 여자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알고 있어 뭐냐면 쫓기듯이 자꾸 여자를 만나봐야 어차피 여자한테 당이 안 나온다는 거 자꾸 니디해지니까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야 이게 프레임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고수들은 만나기 좀 완벽한 느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러면 안 만난다고 알겠어?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한다? 앞에 나온 것처럼 약속을 좀 편하게 미루거나 아니면 약간 딱 봤을 때 여자애가 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이게 딱 그런 느낌 톡을 좀 해보면 솔직히 고수들은 알거든 근데 좀 재보는 느낌이 들어 그럼 뭐야? 연락 안 해 어차피 여자도 관심 있으면 연락하거든 오빠 뭐 바빠? 막 이런 식으로 하든가 뭐 어떻게 지냈어라고 연락이 분명히 오거든 연락 오면은 그때 얘기해서 만나면 되고 안 오면 뭐야? 방생해주는 겁니다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로 넣어두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친구인 건 아니지만 뭐야 만날 여자애들이 친구처럼 형성이 많이 돼 있으니까 개들도 편하게 생각하고 나도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해 가냐?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윙걸로 만들 수 있어 뭐냐면 이제 내가 클릭게미나 아니면 하플 같은 거 나갈 때 오늘 뭐 친구들하고 어울릴 건데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만남이 또 연결되게 돼 예를 들어서 걔 친구 중에 더 예쁜 애가 있을 수 있잖아 형은 알고 있어 솔직히 얘가 존이 아니면은 주변 친구 중에 괜찮은 애가 분명히 하나씩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어 그런 식으로도 이용해 먹을 수 있고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의 원래 목표는 뭐냐면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정말 웃기게도 여자애들이 이런 거 솔직히 좀 잘 끌려 해 자기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옆에 많으면 여자애들이 좀 많으면은 자연스럽게 가치가 높아 보이고 프리셀렉션 롤이 자연스럽게 적용된다고 근데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좀 그런 패턴이 형성돼서 나오는 거야 실제로 그런 거니까 이걸 AFC들이 응용한다고 말로 써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 여자친구들 되게 많거든 막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고 근데 형이 늘 얘기하지만 말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굉장히 리디한 겁니다 마치 명함 던지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행동 속에서 묻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자애들이 아 나는 여자만은 남자 싫던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건 사실 굉장히 업회야 왜냐하면 여자가 많다는 거는 연애 가치정쟁터에서 솔직히 되게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는 뜻이거든 여자한테 검증을 받았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근데 여자는 당연히 이런 남자한테 끌려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거든 왜냐하면 이제 자원을 다른 여자랑 공유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진화 심리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짜증 난다고 친구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전략을 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나쁜 남자들은 꼭 그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꼭 얘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형이 늘 얘기하지만 꼭 기억해 이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A4C들이 여자한테 계속 매달려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헤어질 때 그러니까 다시는 못 만날까 봐 그러는 거잖아 이런 스타일의 여자는 그렇지? 근데 기억해나 한 번 만난 수준의 여자는 반드시 또 만날 수 있다 그게 네 가격 그게 네 시장에서 가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분명히 또 만날 수 있어 근데 뭐야? A4C들은? 겁내는 거야 못 만날까 봐 다시는 이거 되게 사실 복합적인 건데 형이 니네한테 이거랑 다르게 좀 얘기 좀 해주고 싶어 처음에는 솔직히 여자가 딱 마음에 안 들다가도 여자가 조금만 당인 것 같으면 그러니까 만나고 있는 여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랑 조금만 진행되면 필사적으로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프레임도 잃게 되고 나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괜히 쓸데없는 내 시간과 자원을 툭툭 뭐예요? 낭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나이스 가이랑 그러니까 나이스 가이라는 걸 형이 좀 설명해주고 싶은데 나이스 가이가 뭐냐면 착한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착한 성격을 가진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한 거 그 자체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이 휘둘리게 되고 자기 기준도 없고 주관도 없고 이런 특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선 얘랑 친구를 하기에는 좋아 솔직히 왜냐면 이득을 취하기에는 되게 좋거든 내가 사귀기에는 좀 그래 뭐가 없어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나쁜 남자랑 그래서 나이스 가이는 여자를 대하는 게 본질적으로 달라 완전 달라 예를 들어서 여자랑 냉면 맛집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 AFC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여자한테 갈구에 인정을 여기 며칠 전부터 계속 그건 약한데야 그러면서 계속 확인받으려고 들어 맛있지? 맛있지? 이렇게 계속 물어봐 고수들은 그렇게 안 해 그냥 한마디만 해 여기 미친 맛집이야 불을 떨면 안 된다? 감당하기 힘들어? 이렇게 불을 떨게 만든다고 고개를 막 파묻고 먹잖아 터지게 돼 있다고 툭툭 하면서 막 코에서 씹 냉면 막 툭툭 튀어나오면서 알겠어? 그럴 때 한마디 날려주면 되지 이렇게 좀 상황 자체를 좀 재밌게 만들어버린다고 조그만 상황이라도 나쁜 남자들은 그 상황 자체에서 여자를 감정을 자극하는 거 굉장히 잘한다 AFC들은 어떻게 해? 뭐든지 그냥 인정만 받으려고 자기가 뭘 했는지 인정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선 니디하고 지루해지는 거 냉면 한 그릇만 먹으러 와도 이렇게 벌써 차이가 나버리는데 뻔한 거 아니냐? 형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남자애들은 약간 나이스 가이 기법 사용하는 애들이 거의 90%야 다 줄 거야 컨셉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너한테 헌신할 수 있고 네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비밀 맞추고 그렇게 널 만날 거야 이렇게 다 까버린다고 이거를 하면 뭐예요? 나이스 가이를 넘어서 데디 컨셉이라고 하는데 아빠 되는 거지 아빠 그래서 꼭 기억해 나쁜 남자들은 우선 여자한테 어필하는 건 뭐야? 매력부터 어필하게 된다고 알겠어? 매력 어필한 거에 여자가 빠지면 그 상황에서 칼리를 하고 내 상황을 좀 보여주면서 느낌 있게 관계를 만들어간다 여자 거기 감아대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근데 A4C들은 어떻게? 자꾸 여자의 세계로 빠지려고 노력을 한다 알겠어? 이 차이점은 굉장히 큰 거 알겠지? 그래서 프레임부터 차이 난다 그래서 형이 지금까지 나쁜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나쁜 남자 특징은 솔직히 다른 유튜브에도 좀 많이 말을 형이 해놨으니까 마튜브에도 좀 많이 해놨으니까 보고 좀 파이팅 하는 걸로 알겠지? 감사합니다. 아멘